네, 오늘의 시그널은 유한양행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주주총회 르포를 하셔서 기자분이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유한양행에 대해서. 매년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봤을 때 백발의 노인분들이 대다수였는데 모자에 후드티를 쓴 젊은 분 그리고 핸드백을 맨 아가씨 분들도 참석한 걸 보니 유한양행의 주주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쓰시면서 거기서 어떤 주주분이 조국제 사장이 발표를 하는데 계속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 그런데 거기서 얘기한 것이 우리 부부가 굉장히 노년에 억대의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우리는 이른바 돈을 안 받고 영업을 띄워주는 영업사원이다. 그런데 이런 영업사원들한테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무상증자라든가 주식 저기를 했지만 자사주 소각을 해서 불태워서 주주 가치를 높일 생각 없느냐 이러면서 우리 부부는 슈퍼마켓에 가서도 유한의 제품만 고른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유한양행의 주주분들도 상당히 젊은 축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노년분들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항상 꾸준한 이 흐름을 보고 위차원지처럼 빨리 움직이도 않죠. 하지만 유한양행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결국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꾸준히 우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거의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노인층에서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큰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기대한 바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시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신기하게도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불기둥이 속고 있어요.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로 맞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3일만 해도 5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8천 원과 6만 원을 갔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유한양행이 15% 오른 건데 지금 뜨거운 로봇이나 2차전지에서 15%라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반나절만 해도 오를 수 있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변동 속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한양행 입장에서 15%라는 것은 이 정도의 뭔지 아시죠? 상대적이죠. 이게 지금 많이 움직인 것에서 15%가 오르면 이 정도의 봉의 크기가 안 나옵니다. 유한양행이 움직이는 폭이 15%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봉만 보기에는 거의 상한가를 10번 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봉의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인 것은 굉장히 크고 유한양행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끝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람을 어떤 시장도 지금 반응을 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한양행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렉라자겠죠. 약간 지금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자면 2015년에 그 역사의 시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스코텍에서 전임상 이전 단계, 전임상은 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전 단계에 거의 물질 단계 수준의 레이저 튄입을 15억 원에 사가지고 지금은 가치가 엄청 높아졌죠. 15억 원의 기술을 도입한 다음에 임상 1상을 유한양행에서 해서 그거를 갖다가 2018년 11월에 얀센에다 팔았어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여기서 1조 4천억 원짜리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일시불로 받은 게 아니죠. 임상의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으로 받고 나중에 출시가 되었을 때 로열티도 받고 그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최대치로 받았을 때. 2021년도 1월 달에 식약처의 임상 3상 시험 결과 제출 조건으로 그러니까 임상 3상을 거쳐서 신약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신약 허가를 미리 받고 왜냐하면 폐암 환자에게 급하니까요.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조건으로 국산 30위로 신약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아까 셀티론의 레키로나즈도 받았죠. 비슷한 시기에. 3월 달에 1차 치료제 품목 허가 목적으로 시각처에 변경 신청했습니다. 가장 최근 얘기죠. 올해 3월입니다. 지난달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2차 치료제로만 품목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영어로 2GFR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함 폐암 환자 중에서 폐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렉라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폐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에게는 렉라자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이죠. 반보다 더 적은 거죠. 1차 치료제로 나머지를 쓰고 나서야 렉라자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3월에 1차 치료제 품목 허가 목적으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돼서 1차 치료제가 되면 폐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렉라자를 처음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자, 1차 치료제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얀센이랑 하는 임상이 있습니다. 얀센의 리브비란, 리브리반트. 이거를 제품명으로 하면 아미반타마비입니다. 이 항암 치료제인데 이거랑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얘는 왕자고, 아미반타마볼 왕자님이고, 지금 이 렉라자는 신데렐라인데 둘이 결혼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직접 이 임상을 진행하고 계신 연세대 교수님이 한 얘기고요. 1차 치료제로 가능성 확인하는 임상 3상 이름이 마리포사입니다. 이 결과가 지금 이제 도출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연내의 타그리소 내성원자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타그리소를 썼는데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기는, 타그리소는 2차, 지금 항암자로 따지면 2세대죠. 2세대 항암자의 큰 문제점은 내성이 생긴다는 거고, 타그리소도 그 내성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타그리소를 통해서 내성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아미반타마빠, 지금 이 렉라자의 병용이 내성을 더 견디는 효과가 나오면 타그리소랑 1차 치료제에서 맞붙을 수가 있어요. 타그리소는 지금 1차 치료제에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한항행 1차 치료제에서 빅뱅을 맞으려면, 부딪히려면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말고도 열혈 결과가 있습니다. 타그리소랑 직접 부딪히는 임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가 된다면, 아까 주주총회에서 그 말했던, 우리 노부부는 유한 제품만 사는데 뭘 했습니까? 거기에서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유한항행은 레귤라자의 1차 치료제 가능성의 확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꾸준히 지금 어떤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유한항행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120개월 선을 깨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그랬고요. 2015년에도 그랬고, 2016년,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보시면 가장 밑에 내려가더라도 120개월 선은 마지노선이었고, 그 위에 있는 60개월 선, 보통의 경우에는 60개월 선을 반등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난 상태고요. 지금 2년간의 흐름, 셀트리온이랑 유사하네요. 신약 허가를 받은 시기도 유사하고요. 2년 동안 제약 바이오가 이런 하락 채널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를 뚫어내고 있는데 지금 유한항행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7만 원까지 일단 룸은 열려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거기서 굉장히 좋은 타그리소를 압도하는 어떤 임상의 결과가 도출되고 이런다. 그러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한항행이 지금 15%가 다른 회사에서는 굉장히 낮은 상승률일 수 있지만, 유한항행에서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며, 이 상승이 15%의 상승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위에 7만 원까지 멀리 보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큰 금액을 투자한 노후 부부께서도 여유 있게 기다리신다면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다음 주주총회,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박수를 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한항행의 15%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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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